안녕하세요 진타입니다! 저희 틴탑이 1년만에 10자로 돌아와서 1위를 했습니다. 정말 MC 덕분입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창조부가 지금 개인 스케줄 때문에 잠깐 지금 자리를 같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창조부는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틴탑 10자로 많은 사람 주셔서 1위를 하는 큰 생각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틴탑 아직 남은 활동 많으니까요 여러분 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허설 틴탑의 창조부입니다. 저희가 최초표 1위를 했네요! 후!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챔피언 네, 저희 1위를 덕분에 저희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감사합니다.